자, 2016 청춘 양국 펠리 댄스 전국 경연 대회 사단법인 양국원 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안시용 무용 총담맹이 주관한 본 대회는 2016년 7월 30일 치열한 경험을 진행한 결과 각 부분면 3개 팀이 수상하게 됩니다. 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선수당 및 각 펠리 댄스협회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축제자를 찾으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유아구,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주니어, 프로주니어, 일반, 주프로, 프로일반 순으로 시상회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구, 초등부, 저학년, 수상회는 박광준, 배꼽축제, 지택, 이현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초등부, 고학년, 주니어, 수상회는 박승룡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로주니어, 일반, 부모님, 최경지 양구군 의회의 의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프로, 프로일반 수상회는 전창봉 양구 분수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상회 마친 후 2016 청춘 양구 밸리 페스타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시상 오카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자분들은 자,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자, 계단으로 신발을 신고 자, 무대 위 우측으로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받고 난 뒤에는 사진 촬영이 다 끝난 후에는 자, 이쪽으로,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아도 개인 부분부터 시상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명되신 분께서는 무대 위로 바로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아도 개인 3위 정혜인 이남규리 1위 김민철 고명되신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박광균 백봉축제 집회의 연장님께서 꿈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아보 개인 1위, 2위, 3위입니다. 유아보 개인 1위 김, 김, 김,윈별 상장, 유아보 개인 1위 유아보 개인 1위 이삭은 2016 청춘년동 배드ル monopol 전국 경연대회에서 이 아가씨 육상화협계에 상장을 드리며 2016년 7월 31일 양호군수 전창호 자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5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을 취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자는 앞쪽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잠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보 1위 김민별 양입니다. 자 상장 유아보 1위 남 뷰 리 이 아내형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3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장 유아보 1위 3위 정해 2위 이 아내형을 받습니다. 자 2016년 7월 31일 대안시룡용 청년맹 회장 전창호 자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5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 같이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상해 주신 1등이 있는 3등 자 참가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유아보 단체 부분과 초등 저학년 개인인 단체까지 박광준 백복축제 집행위원장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보 단체 부분 심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보 단체 2위 이집트 펠리 댄스 유적 유아보 단체 1위 탑브레이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네